빨래에서 넘어오면 어때? 자연광이 들어와서 빨래가 바짝바짝 마르겠죠? 그래서 큰 빨래 타라고 얘기해. 그랑 빨래. 뿌띠 빨래라고 얘기해. 그랑 하면 영어로 그랜드란 뜻이에요. 빨래 하면 궁이란 뜻이에요. 여러분 이번에 미션 임프시블 완결편 보셨어? 톰 크루즈가 저 꼭대기에서 내려가서 낙하산 타고 내려서 내려오는 데가 여기에요. 이 궁이에요. 맞아요. 어저께 오다가 안 봤나 몰라. 가다 또 보일텐데 북번사람은. 왼쪽을 봅니다. 왼쪽을 보면은 저기 황금색이 4개의 다리가 있어. 그리고 저쪽 끝에 황금색 건물 보여요? 저거 나풀령 무덤이야. 여러분이 뭐 제 말만 아니 뭐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저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 여기는 껌꼬두광장에서부터 개선문까지 약 2키로. 샹젤리제 양옆에 가로수에 지금 추리가 된데 지금 안 뛰었어요. 내가 조금 게을러. 우리처럼 착착착착 안 해. 아까 가보니도 알겠더라고 백화점에 가보니가. 일하는게 늦어 터져갖고 제가 속 터져요. 그래서 3일 있으면 화병 납니다. 우리 내릴거에요. 샹젤리제 주변에. 바로 식당 옆에서 내리. 노른자 자리에서 내리겠습니다. 왜냐면 식사가 너무 늦어져요 여러분. 그래서 내리고 달팽이류부터 먼저 먹을거야. 응? 식사하시고